내 사랑 개둥이님의 사연입니다. 등산카페에 올라온 산행실화, 여우골 이 이야기는 한 등산카페의 실제 산행후기로 올라온 글입니다. 저도 이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살기에 소문으로 여우 또는 이 구미호와 관리하여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 실제 실종사건도 예전부터 많았었고 여하튼 미스터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포체험 글이 아니라 산행후기라서 상당히 자세한 지명과 거리, 그리고 시간 실제로 겪지 않으면 적을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이 느껴지는 글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우골 2002년 12월 27일 능동산 산행 요즘 시대에 사람으로 둔갑하는 여우가 어딨어?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깊은 산골에 사는 백여우를 보지 못했거나 백여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접첩 산중에 있는 백여우를 창경원이나 달성고원에 갇혀있는 여우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크나큰 오산이다. 자라의 개소가 동해의 용왕 앞으로 끌려간 토끼의 심정과 같이 절박한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우가 과연 어떤 동물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을 것이다. 백여우 백여우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르 흐른다. 정말로 영악하고 무서운 동물이 바로 백여우이다. 이번 능동산 산행은 요 근래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던 박씨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빠져버려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기로 했다. 능동산은 영남 알프스 산군 중에 하나이지만 지도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고 등산 코스를 기록해둔 안내문조차 찾기가 힘들다. 그것은 능동산 건너편에 있는 베네봉도 마찬가지이다. 능동산 산행은 베네봉 쪽이나 성남터널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등산 코스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고 경치 또한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좋은 이 얼음골 입구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언양에서 24번 국도로 들어서서 조금 달리자 영남 알프스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호박소 휴게소를 지나 얼음골 매표소에 다다르자 매표원이 허겁지겁 뛰어나오더니 입장료 3,200원을 내라며 차 앞을 가로막았다. 주차료 2,000원에 입장료 1,200원이었다. 생각보다 비쌌지만 단돈 10원도 깎지 못하고 3,200원을 고스란히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매표소 바로 뒤에 있는 대형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차는 백연사와 붙어있는 호박소 민박 앞 대형 주차장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하산하는 곳이 바로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를 한 것이다. 백연사는 호박소 민박 뒤에 있었다. 민박 집과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이었는데 암자로 불러야 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콘크리트 도로는 이곳 주차장까지이고 백연사 너머로는 흙길이다. 백연사를 지나니 곧 갈림길이었고 붉은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철제다리가 보였다. 이 갈림길에서 왼쪽 오르막으로 100미터 정도 올라가면 호박소이고 오른쪽에 철제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등산로이다. 호박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 일단 호박소 쪽으로 올랐다. 오르는 입구 왼쪽을 보니 호박소에 관한 안내 표지판이 서있었다. 호박소 구현 오랜 세월에 걸쳐 폭포수가 떨어지며 파인자리가 흡사 호박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의 둘레가 무려 100여 척이나 되며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조선조 초기부터 이곳에 재단을 마련하여 역대 태수가 기우제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인근에 있는 배틀바위, 이무기굴 등과 더불어서 얽힌 전설이 많다. 호박소에 다다른 순간 나는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다. 울산에서 10여 년 살면서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 줄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가지 설명은 하지 않으련다. 그러니 궁금한 사람들은 직접 가보시길. 경치의 추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달래어 다시 갈림길로 내려와선 붉은 철제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건너니 오른쪽 아까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습을 한 붉은 철제다리 하나가 더 보였다. 계곡을 건너 계곡 오른쪽에 등산로로 가기 위해 설치해놓은 다리였다. 그러나 나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 직진하여 계곡의 왼쪽 등산로로 올랐다. 내가 걷고 있는 계곡을 오른쪽에 둔 이 길은 양지라서 눈이 거의 없었는데 계곡 건너편 반대편 산비탈은 음지라서 눈이 군데군데 많이 보였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올라가자 길 왼쪽에 표지판이 보였다. 좌측엔 백연사 호박소 1km, 우측에 성남터널이라고 쓰여있는 네키만한 표지판이었다. 표지판을 지나자 갑자기 길이 끊어지고 보이지 않았다. 산사태가 났는지 왼쪽 좌 위에서부터 계곡까지 온통 넘어진 나무들과 돌더미들이 깔려있었다. 계곡으로 내려서서 그곳을 우회하여 다시 왼쪽으로 올라서자 겨우 끊어졌던 길이 다시 보였다. 오천평 바위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1분이었다. 계곡 바닥에 깔린 바위가 넓긴 넓었지만 오천평은 무슨 얼어죽을 오천평 한 2, 30평 정도 되는 넓이였다. 오천평 바위에서 계곡을 건너가는 길이 있어 계곡을 건너려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아까와 같이 계곡을 오른쪽으로 두고 걷기로 하고 계곡 왼쪽에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것이 오늘 산행의 첫 번째 크나큰 실수였다. 계곡을 건너 계곡을 왼쪽으로 두고 걸었어야 길을 제대로 찾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거기에서 계곡 왼쪽 길을 고집하며 올라갔는지 나도 모를 일이었다. 밧줄이 매달려 있는 계곡을 넘어 5분 정도 걸어가자 길은 계곡을 가로질러 건너도록 이어져 있었다. 계곡을 건너서니 그곳은 응달이라 눈이 제법 쌓여 있었다. 낙엽이 두껍게 깔린 위에 눈이 덮여 있어 정강이까지 푹푹 빠지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았다. 등산객들이 없는 데다 눈이 쌓인 관계로 어디가 길인지 통분간을 할 수 없었다. 지금쯤에 위치해서 분명히 오른쪽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근처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았다. 오줌이 다 마려웠다. 5천평 반석에서 계곡을 건너더라면 길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그제서야 들었다. 한참을 이리 뛰고 저리 뛴 결과 계곡 옆에 있는 조리대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발견했다. 그 길로 계속 올라가면 성남곡에까지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엄습했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길뿐이었으므로 달리 방도가 없었다. 오른쪽 능선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성남곡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곡을 왼쪽으로 두고 얼마간 걸으니 길은 다시 계곡을 건너게 되어 있었다. 거기에서부터는 제대로 된 길이 아예 없었다. 돌무더기를 지나 잔목 사이를 해치며 계곡 옆을 따라 오르니 왼쪽 위에 있는 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성남터널 근처까지 올라온 것이다.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다다르니 성남터널로 올라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고 사방은 모두 비탈이었다. 오른쪽을 보니 허물어졌지만 길 비슷한 곳이 있어 그곳으로 오르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은 길이 허물어지고 눈까지 덮여 있어서 올라서기가 쉽지 않았다. 잔목까지를 이리저리 휘어잡고 팔을 올려 기어오르던 순간이었다.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왼쪽 정강이를 싸잡아치고 주저앉았다. 발을 디디는 찰나 살짝 원 땅이 무너졌고 그 바람에 그만 옆에 있는 바위에 왼쪽 정강이를 정통으로 부딪히고 만 것이다. 어찌나 아프던지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아픈 다리를 끌며 겨우겨우 비탈로 올라서 왼쪽으로 나아가니 성남터널 출고가 보였다. 터널 안에서 차들이 미친 듯이 마구 달려나오고 있었다. 시간은 정확히 13시 20분이었다. 이에서 정상까지는 1시간 30분가량 걸리고 정상에서 하산하는 데까지 2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점심 먹는데 최소 30분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 하산하여 주차해둔 곳에 도착하면 17시 30분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요즘은 그때쯤이면 해가 빠질 시간이다. 만약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이 더욱 지체된다면 이젠 완전히 여우밥이 되고 만다. 이 고울에 여우가 자주 출몰하고 간빼먹힌 시신이 더럽게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모르겠다. 과자 한 봉지와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이전을 착용한 후 배낭을 짊어지고 일어났다. 시간이 너무 늦어 마음은 급했지만 왼쪽 정강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장단지나 허벅지면 그래도 덜 할 텐데 걸을 때마다 접혔다 펴졌다 하는 부분이라 통증이 더 심했던 것이다. 능선으로 오르는 길에 경사가 제법 가팔랐지만 마음이 급해서인지 힘은 별로 들지 않았다. 주 능선에 오른 시간은 13시 40분이었다. 소나무에 A4 용지 크기만한 등산로 표지판이 붙어있었다. 오른편에 등산로가 있다는 표지판이었다. 글자 아래엔 베네봉, 간월산, 능동산, 제약산 그리고 신불산, 사자봉, 영취산이란 글자가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적혀있었다. 등산로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부터는 산책로와 다를 바 없는 능선길 평지였다. 눈은 사방에 보기 좋을 정도로 쌓여있었다. 아이젠 밑에 눈이 자꾸만 달라붙어 활수없이 아이젠을 벗어 손에 들고 걸었다. 평지인데다 눈이 얼어붙은 상태가 아니어서 미끄러지진 않았다. 정상 8부 능선쯤 되는 곳에서 갈림길과 표지판을 만났다. 맨 처음 능선에 올라섰을 때 본 그 표지판과 똑같은 크기의 표지판이었다. 왼쪽 내리막길은 간월산, 베네볼짜기, 베네봉 그리고 신불산과 영취산 종주코스이고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100미터쯤 올라가면 능동산으로 간다는 글씨가 아까처럼 어지럽게 적혀있었다. 능동산 정상에 다다른 시간은 14시 48분 정상엔 묘지만한 돌무더기가 있었고 그 옆에는 길쭉하고 호리호리한 정상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방이 모두 탁 트여있어 조망은 매우 좋았다.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니 능동산 정상이 바로 영남 알프스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상 돌무더기 옆에 앉아 김밥을 허겁지겁 먹고 나니 15시 15분이었다. 급히 배낭을 메고 일어났다. 올라온 길 반대편으로 이어진 내리막길을 뛰다시피 내려갔다. 길 왼쪽에 쇠점골 약수터가 보였고 이내 임도에 닿았다. 임도에 내려서자마자 약간 오르막인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걸음걸이가 나도 모르게 빨라지고 있었다. 지난번 영축산 산행 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던 아저씨와 아줌마의 걸음걸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축지법은 도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급하면 누구든 축지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법 경사진 오르막으로 된 임도에 올라서니 길은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었고 약 300미터 정도 올라가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좁은 등산로가 보였다. 등산로 입구에는 리본이 30개 정도 매달려 있었다. 임도를 계속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등산로로 들어설 것인지를 두고 한참이나 망설이다 등산로로 오르기로 결정하고 오른쪽으로 올라섰다. 좁은 오르막 등산로를 타고 봉오리 정상에 올라서니 내 키만한 표지판이 우뚝 서 있었고 갈림길이었다. 표지판엔 오른쪽 내리막길로 가면 얼음골 4.7km라고 쓰여 있었으나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진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오른쪽 내리막길을 내려다보니 길이 좁은 데다가 또한 무척이나 가파르고 험해 보였다. 그러나 빨리 내려가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그만 그 하산로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오늘 산행 중에서 두 번째의 크나큰 실수가 바로 그 내리막길을 선택한 것이다. 산토끼가 자라의 등에 엎혀 바닷속으로 들어선 것과 같다고나 할까.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어 그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아이젠을 착용하였다. 조금 내려가자 완전히 급경사였다. 밀양 백운산 하산대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 급경사 지역을 벗어나자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 보이지 않았고 주인은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이젠 길조차 끊어져 보이지 않았다. 가까스로 오른쪽 능선으로 올라서니 그제서야 확실한 길이 눈에 보였다. 어디선가 여우 울음소리가 머리끝이 쭈펴탈 정도로 소름끼치게 들려왔다. 사방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마을은 보이지 않고 날은 점차 어두워져가니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왼쪽 정강이는 그때까지 찌릿찌릿하게 아파왔다. 이거 이러다가 얼어죽거나 여우한테 간을 빼먹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움이 엄습해왔다. 그때 저만치 아래 계곡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기가 마일인 모양이네. 그래, 이제 살았다. 나는 그 불빛을 따라 나무를 헤치며 내려갔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마을이 아닌 외딴집이었다. 어젯건 집을 만났으니 참으로 다양한 일이었다. 길이라도 물어가고자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주인을 불러보았다. 저, 계십니까? 그러나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계십니까? 누구세요? 두 번째 부르자 그제서야 문이 스르르 열리며 젊은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예, 지나가던 등산객인데요. 길을 열어서 이렇게 헤매게 됐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런 무척 피곤해 보이시는데 노추하지만 일단 들어오셔서 몸이나 녹이고 가세요. 마을은 얼마 안 가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는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니 울산 근교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대단한 미인이었다. 젊은 여인이 이런 외딴 곳에서 혼자 살다니 거기다 여인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자니 왠지 부담감이 들긴 했지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얻어먹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서 오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여인이 따라 들어와 앉으며 말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 사람들이 등산 많이 오시네요. 부산에서 더러 오기는 하던데 아, 예 방은 무척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은은하면서도 약간 비릿한 화장품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잠깐 계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필요 이상의 상냥한 미소와 대접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문을 열고 나가는 여인의 치마 밑으로 허연 꼬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하마터면 크게 소리를 내지를 뻔하였다. 그것은 분명히 백여우였다. 요즘 시대에도 사람으로 둔갑하는 여우가 있나 싶었지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일을 내가 당하다니 방안의 풍기는 그 약간의 비릿한 냄새는 화장품 냄새가 아닌 피 비린내였던 것이다. 용왕 앞에 끌려간 토끼의 심정이 이랬을까 토끼는 간을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미 그 이야기 정도는 훤히 알고 있을 요즘 시대의 여우임으로 그런 거짓말에 속울리는 만무했다. 그렇다고 이 험하고 험한 첩첩산 중에서 무작정 내빼봐야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왼쪽 정강이가 아픈 상태로 말이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백여우하고 싸워봤자 이길 승산 또한 없었으며 제대로 싸워볼 만한 무기조차 없었다. 배낭 무기를 줄인다고 과도도 넣지 않았던 것이다. 무기라고 해봐야 4단짜리 등산 지팡이가 고작이었다. 도움을 청하고자 휴대폰을 꺼내보았으나 안테나가 하나도 뜨지 않았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저 백여우에게 고스란히 간을 내어주는 일뿐.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마누라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날씨가 춥고 하니 산에 가지 말라던 마누라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에서 죽는구나.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다. 그래 이왕 죽는 거라면 비굴하게 죽지 않고 떳떳하게 죽자. 목숨을 구걸한다고 해도 될 일도 아닐성 싶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여인의 모습을 한 백여우가 들어왔다. 커피 한 잔 하시고 몸 좀 녹이세요. 나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다 압니다.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죽고 댁이 사람이 된다면 한 사람이 죽는 대신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서러울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다만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마누라와 아이들에게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그저 아쉽고 서러울 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여인의 얼굴을 보니 당황한 빛이 영역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여우 같지도 않았다. 당신 뒤에 달려있는 그 허연 꼬리를 봤단 말이요. 이거요? 요즘은 이렇게 치마 끝에 여우 꼬리를 달아서 나오는 것도 많아요.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치마 끝에 달린 꼬리를 쥐고 흔들어 보였다. 이렇게만 결말이 난다면야 오죽 좋으랴만은 그러나 그 여인은 여우가 틀림없었다. 내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여인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사라지더니 두 눈에서 불꽃이 파박 튀기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뒤로 제주를 세 바퀴 돌자 폴리주즈를 마신 헤르미온느가 고양이 얼굴로 변하는 것처럼 서서히 허연 벽려우로 둔갑하는 것이었다. 나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마누라와 아이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대였다. 이 집에서 길 좀 물어 가자. 저기 누구 없어요? 밖에서 꽤 시끄럽고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웅성거리는 것으로 보아 청년 10여 명은 되는 듯 했다. 사람들의 소리에 깜짝 놀란 백여우는 내 등산 난방에 앞단추 한 개만을 겨우 쥐어 뜯고는 잽싸게 뒷문으로 도망쳐버리는 것이었다. 너무나 기뻐서 부리나케 방문을 열고 나가니 등산객 10여 명이 마당에 모여있었다. 나는 고마워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믿거나 말거나 목숨을 건졌으니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어디 있으랴.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제 아무리 가난하고 불행하고 괴로워 죽고 싶어도 죽는 것보단 그래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은 법이니까. 등산객 일행과 다시 오른쪽 능성길로 얼마간 내려오니 콘크리트 도로가 앞에 나타났다. 갈림길에서 직진하여 계곡을 가로지르는 붉은 다리를 건너 주차장에 도착하니 17시 35분이었다. 가슴을 한 번 만져보았다. 심장이 뛰는 느낌이 손에 전해져 왔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혹 내가 내려온 길로 등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 그 길은 가파르고 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차하는 순간 자신의 간이 백여우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정말이지 위험천만하고도 무서운 길이다. 그러나 목숨이 두 개이거나 간을 두 개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등산 코스이긴 하다. 행여산 속에서 귀를 잃거든 홀로 깜빡이는 불빛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산 속에 혼자 사는 젊은 여인이 있거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산 속에서 귀를 잃고 싶다.